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13년 여성발전위원회가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돼 올해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 선정할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배수 의정부 부시장과 여성발전위원 12명이 참석해 지난달 공모를 통해 접수된 15개의 사업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를 통해 기획공모 부분에는 장애아동엄마를 위한 정서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일반공모 부분에는 평화를 부르는 노랑풍선 인형극단사업 등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단체육성 등 여성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업에는 총 4,700만 원의 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언급력 camp을 찾은ства에서 영구 감정권을 찾았습니다.